쟤 왜 저런데? 인증서야, 인증서. 박성광, 일부러 빠트리는 거 아니야? 아, 진짜 인생을 다 갔어요, 지금? 아니, 아니야. 그만한데? 사진 찍으라고 예쁘게. 오빠 좀 이리로 와서 하면 안 되잖아. 여기 물로 빠질 것 같아서. 여기 이리로. 이리로 와서요, 이리로 와서. 아, 안 돼. 불안한데? 물 깔아 가지 마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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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졌어, 던졌어. 아니야, 아니야. 에이, 아니야. 너 그러지 마. 너 그러지 마. 너 그러지 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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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손이 저 스냅이. 났어, 났어. 던졌어. 어? 아니야. 에이, 아니야. 너 그러지 마. 너 그러지 마. 너 던지잖아. 에이. 아니야. 너무 예상했다 그림. 예상했던 그림이에요. 아니, 아니야. 완전히. 아버지, 아버지. 완전히 던졌잖아. 아니야. 아니, 우럭이 간 거예요, 우럭이? 우럭이. 이럴 줄 알아서 이럴 줄 알아서 이럴 줄 알아서. 이거 아버지 고기죠. 어, 어떻게 해. 어, 어떻게 해. 빨리 잡아놔요, 오시면은. 네, 여러분들 좀 판단은 여러분들이 막.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해 주시고. 우리가 의심만 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. 아, 네. 아, 네. 진짜 어떡해. 어떡해. 아, 진짜. 진짜 놓쳤니? 나 어떡해. 저기요. 예, 박성방이 좀 무리수 떴습니다. 아, 무리수야. 빠져나갔다 그래야지 뭐. 아, 빠져나갔다 그래. 아, 빠져나갔다 그래. 아, 빠져나갔다 그래. 원래 없던 거야. 아, 속상해. 원래 없던 걸 내. 아, 자식이 그냥. 아, 자식이 그냥. 어떡해, 아버님. 왜 인증서를 찌보시라래요. 아니야. 어떻게 해. 아버지, 어떻게 해. 아버지. 어디서 한 발 사와야지. 박성방이 좀 웃기려고 저거. 아유, 정말. 아직 안 돼. 아니야, 아니야. 그래서 나 이제 뭐 지금 식사로 이렇게 행위를 보자고. 그래서 나 이제 뭐 지금 식사로 이렇게 행위를 보자고. 응? 어린이네, 어린이네. 아, 어떡해. 됐어요, 됐어요.